오늘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신다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. 저희 협의 소상공 협의회가 발족한지 한 8년 정도 됐습니다. 우리가 매년 이렇게 여행경 협의회에 포럼을 쭉 이었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모임이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가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이쁘고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중부, 동부, 대덕부 3개. 우리 병원 한 번 한 번 보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이렇게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으로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